전환 나두시회가 제26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지난해 회계연도를 심의합니다. 나두시회는 오는 24일까지 올해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와 2023 회계연도 나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단을 포함한 5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회는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서 3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